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필립피셔가 지은 필립피셔의 최고의 투자입니다. 부제는 2300배 수익의 신화를 쓴 필립피셔의 실전 투자법입니다. 필립피셔는 워렌 버펫의 스승으로 유명하신데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를 개척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앞으로 10년 시장의 주요 변화와 이에 따른 행동수정, 2장 최고의 주식가치 상승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3장 투자자와 투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4장 작지만 중요한 문제들, 5장 앞으로 10년 주요 성장산업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2장에서 최고의 주식가치 상승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에서 성장주 투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질문을 적어놓고 거기에 따른 답을 책에서 찾는 방식으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정리한 내용도 시간이 나면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장 최고의 주식가치 상승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2장 최고의 주식가치 상승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대다수의 대형 증권사들은 자사와 경쟁사가 발행한 언론적인 증권 분석 파일을 보관한다. 요새는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들은 내용이 많건 적건 대부분은 그 주식이 어떤 이유에서 수익을 내줄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주식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된다는 이유들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을 것이다. 분석 보고서가 설명하는 이유를 대량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 주당 자산가액이 매우 높다. 2. 배당 수익률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3. 현금 배당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이 예상된다. 5.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매우 싼 편이다. 6. 주당 순이익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7. 조만간 순이익 증가가가 기대된다. 8. 매출 증가가가 기대된다. 9. 조만간 훌륭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10. 회사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높다. 11.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간간히 등장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매우 바쁘다. 매우 기본적인 몇몇 문제부터 먼저 고민하는 편이 투자 수익 면에서 훨씬 도움이 될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A주식과 B주식이 똑같아 보이는데 두 주식을 사야하는 이유는 다른 것일까? 특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주식이 있을까? 특정 종목의 주가는 어떤 이유로 껑충 뛰어 운 좋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것일까? 무엇보다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가치가 상승해 5년 혹은 10년 동안 몇십 배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이는 증권 분석 보고서가 거의 알아채지 못한 어떤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아서 자산매각 대금을 주주들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1주당 자산가액은 이 주식의 시장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가치도 순이익만큼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점차 증시 자체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기 시작했다. 자산가치에 근거하여 매수 종목을 추천하는 행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자산가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주가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자산가치의 부족이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새로운 진입자가 비교적 쉽게 사업에 진입해 적은 자산으로도 매우 높은 투자 수익률을 뽑아낸다면 다른 기업들도 이에 동참할 것이고 점차 경쟁이 심해진 나머지 결국 이익률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적은 자산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을 찾아낼 때마다 경쟁사의 경영진도 동일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 기업이 뚜렷한 경쟁 우위를 지닌 게 아니라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없다면 투자자는 낮은 자산가치를 경고신호로 여기고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매수해야 할지 고민 중인 회사가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다면 그 회사의 자산가치나 장부가치는 미래의 주가와 거의 아무 관계도 없을 것이라며 무시해도 된다. 훨씬 최근에 이르러 투자자들은 주가 추위에 미치는 배당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수한 경영진이 사업 확장을 위해 자사의 초과이익을 재투자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쉬운 투자일 수 있다. 배당 수익은 주식가치를 약간이야 끌어올릴지 몰라도 배당금 지급은 주식투자로 얻는 높은 자본이득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로 알 수 있다. 어쨌든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 액면 분할이나 배당이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 즉 자산이나 배당이 주식으로부터 얻는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가치투자 방식과 상당히 다른 면입니다. 매출 증가와 신제품 도입 그리고 그 결과로 기대되는 이익 증가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주식가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다음으로 떠올리는 요소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다. 주당 순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밀접하고 쉽게 드러나는 것이니 말이다. 순이익 증가와 더불어 시장 전체보다 더 빠르게 주식가치 상승을 이끌어주는 또 다른 요소가 있진 않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요소의 정체를 아는 투자자는 몇 년 동안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 나는 이 새로운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투자 대중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다소 우회적이며 간접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즉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데 그 외에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기업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요. 판금 공장의 주인인 존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지분의 45%를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지불한 매수 가액은 주당 순이익의 4배 즉 퍼 4배의 그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사실 로빈슨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판금은 매력이 없는 사업이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다가 판금 공장 운영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요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아주 낮고 저임금을 유지해서 저 비용으로 생산을 해야 이익이 그나마 낫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존슨이라는 주인이 죽어가지고 그 배우자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다시 인수하는데요. 주당 순이익의 이때는 5배를 지불하고 나머지 지분 55%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로빈슨은 특수 합금강이나 신소재로 만들어진 합금을 생산을 하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는 모든 자산과 차입 능력을 전부 동원해야 했으나 어쨌든 두 사람은 필요한 설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듬해에도 별다른 수익은 나지 않았고요. 그들의 노하우가 늘어나자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고 이익도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근에서 가장 큰 제조사 중 한 곳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했고 4주 남은 시점에서 로빈슨 회사의 부하직원의 판단착오를 일으켜 그때까지 모든 작업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빈슨은 직원들에게 야근이나 특근수당을 아끼지 않고 지급했고 그래서 겨우겨우 납기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을 한 뒤 유동자산과 기 발행한 대금명세서를 대주해본 로빈슨은 사업이 파산 직전의 상태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품일에 정확히 제품을 인도받은 대기업의 사장은 로빈슨을 정심식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로빈슨의 작은 회사야말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공급업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파이오니어 메탈이라고 변경이 됐었는데 파이오니어 메탈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금을 빌려주겠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동종업계에 쫙 퍼져가지고 무수한 잠재고객들이 나와가지고 주문을 막 했다고 합니다. 파이오니어 메탈은 성공적인 회사들의 특징인 고유의 지식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익률은 탄탄했으며 추가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했으나 대출금은 모두 제때 상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로빈슨은 자금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보상을 아끼지 않고 휴식기간도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생산선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직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파이오니어야말로 꿈에 그리던 직장이라고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해주고 힘들 때는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직장이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그날부터 파이오니어의 이직률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유능한 사람들을 계속 끌어오는 정책을 유지했고 급격한 성장 가도에 있었기에 실력만 있으면 승진 기회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모든 자리마다 지원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실력자를 찾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중 가장 전도유망한 인재만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게 위대한 기업이 될 요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빈슨의 경영 방식에서 가장 보램된 결과는 인재를 발굴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혼자 경영을 도맡는 대신 진정한 경영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경영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르면 대다수 사업주는 월계간에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로빈슨의 행동을 달랐다. 그는 휘하의 경영자들에게 회사의 현재 보유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가능성은 아주 높지만 너무 까다로워 경쟁사는 감히 발을 들일 염두도 못 내는 다른 성장 분야를 알아보라고 권했다. 그 결과 경영진은 특정 종류의 베어링 분야를 찾아낼 수 있었다. 전국에 비슷한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회사가 마련할 수 있다면 아직은 새로운 사업이지만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특수 베어링 분야에서 파이오니어가 전국적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 매우 명확했다. 신속히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로빈슨은 주식 공부를 통해 필요 자금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존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10년이 흐른 지금 로빈슨은 주당 순이익을 10배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훨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 내가 이 허구의 하지만 완전히 허구는 아닌 예를 제쳐두고 다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로빈슨은 증권중개업자들에게 파이오니어가 추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공모가를 얼마로 하는 게 좋을지 문의했다. 그가 보기에 증권중개업자들의 생각은 예전의 존스판금 회사 시절과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였다. 이게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1. 존스판금 회사였을 때는 한 명을 유능하지 않은 경영자가 회사를 이끌었지만 파이오니어에는 로빈슨의 뒤를 이을 우수한 경영자가 여럿이나 있었다. 따라서 로빈슨이 물러난다 해도 그들 중 하나가 대표자리에 올라 기존 정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더욱이 중간관리진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승진해 중역자리에 올라서게끔 해주는 인사관리 정책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력과 실력이 쌓이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2. 회사의 이익률이 너무 낮으면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재무적으로 회청일 수 있지만 파이오니어는 그럴 염려가 없었다. 그간 쌓아온 기술적 우위, 이는 한 가지 기밀기술이 아닌 그간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닦아온 실력과 너하우 덕에 얻은 것이었다. 즉 기술적 우위가 큰데다 고객들도 믿을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호했으므로 파이오니어는 앞으로도 괜찮은 가격대를 유지함으로써 이익률 동안 높게 지속시킬 수 있다. 3. 파이오니어에겐 이미 탄탄히 자리잡은 생산라인이 있었고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도 높았지만 해당 기술팀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기획까지도 발견해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회사는 미래에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약속받은 셈이었다. 이런 이유들이 합쳐서 로빈스는 현 주당 순이익의 1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필요한 만큼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말을 중권중개업자들로부터 들었다. 이는 10년 전과 12년 전 그가 지급했던 퍼의 4배가 넘는 비율이었다. 예전에 지분을 매수했을 때 퍼의 4배 정도의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퍼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자주 강가되곤 하는데 주식투자의 가장 큰 수익은 바로 그 변화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다. 로빈슨이 처음에 존스 판금 회사의 지분 100%를 총 3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첫 번째 공모 계획을 세운 시점에 주당 순이익은 10배로 늘어났으므로 퍼가 똑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면 그의 지분 가치는 30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퍼가 4에서 18로 4배 이상 증가했기에 여기서는 우수한 경영진의 역할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30만 달러의 4배가 넘는 12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해 12년 동안 회사를 훌륭히 운영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될 퍼를 껑충 끌어올린 덕분에 로빈슨은 90만 달러가 넘는 놀라운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퍼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순이익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주식의 가치는 30만 달러가 증가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이익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순이익에 곱하는 멀티플 즉 퍼값의 증가가 투자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도 항상 순이익의 증가만 생각했지 시장이나 개인들이 이 회사에 얼마의 멀티플을 적용할까는 좀 간과했던 면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퍼는 주식시장의 일시적 유행으로 인해 잠시 잠깐 아주 높이 상승하기도 한다. 투자 대중이 지금 번영 중인 산업의 전망을 과대평가해서 짧은 기간 동안 그 주식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길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투자자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주식에 대해 지나치게 열광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관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1, 2년 정도 증시 전체의 퍼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치솟거나 혹은 절망적일 정도로 수직 낙하한다. 하지만 퍼의 가장 큰 변화, 다시 말해 이 비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시장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으며 기업 자체만의 힘으로 크게 달라지게끔 만드는 원인은 오직 하나. 바로 기업의 펀더멘털에 생기는 변화다. 펀더멘털의 변화는 특정 주식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바꿔준다. 파이오니어 메탈의 이야기에서 나온 그 모든 내용은 내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설명한 유능한 경영진이라는 요소가 단순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준다. 주당 순이익의 실제 가치는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필리피션은 유능한 경영진이 얼마나 신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있고 우수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직원들의 대우를 잘 해줘서 우수한 인재를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로빈슨이 처음 지분을 인수했을 때보다 이미 4,000% 이상 즉 400배 이상 주가가 오른 시점에서 투자자는 파이오니어 메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미국 성장주들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사는 게 좋을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보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오니어가 처음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며 주당 순이익을 계속해서 높인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퍼라는 중요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무리 미래에 지속적인 순이익 상승이 예상될지라도 이미 퍼가 껑충 오른 뒤에 주식을 매입하는 건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명한 행동일까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앞에서처럼 아주 자세히는 아닐지라도 파이오니어의 다음 10년 동안의 역사, 다시 말해 로빈슨이 이끄는 경영진의 두 번째 10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수 베어링 사업으로의 확장이 성공하면서 파이오니어는 이 분야에서도 업계의 선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훨씬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영진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뛰어난 기술적 역량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아내는 나름의 기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파이오니어는 추가로 증자를 진행했다. 단 추가로 늘어날 순이익이 아주 높은 수치일 때에만 즉 증자를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희석되지 않을 거라 판단될 때에만 증자를 행했다. 이 점은 첫 공모 이후 10년이 흐른 뒤 파이오니어의 주당 순이익이 또다시 300% 증가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영업이익은 훨씬 많이 늘어나 있지만 이는 투자자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투자자에게는 총이익 수치보다 1주당 어닝 파워가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다른 중요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이오니어의 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발행된 주식수가 충분하고 그 결과 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대형 기관들은 이 종목과 관련해선 자신들의 평균적인 매매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유동성 높은 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파이오니어는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 다른 평범한 경쟁사들은 진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 성장시킬 능력이 충분했다. 대다수 기관 투자자들이 입맛에 파이오니어는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특별한 종목이었다. 1장에서 나는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관 매수가 상대적으로 소수 종목에만 집중되고 그 선택받은 소수 종목들이 그렇지 못한 종목들에 비해 훨씬 높은 하지만 그럴만한 퍼에 거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말이다. 그 소수의 선택받은 집단에 속할 자격을 갖게 된 파이오니어의 거래가는 주당 순이익의 36배였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들어오면서 퍼값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파이오니어의 주가는 순이익 성장으로 10년 동안의 3배가 올랐고 추가로 퍼까지 2배로 올랐으니 총 6배나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해 파이오니어의 첫 공모 당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10년 동안 600%의 수익률을 맛보았다는 뜻이다. 비교적 낮은 리스크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면 가슴이 벌렁거릴 만큼 흥분하지 않을 투자자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만약 누군가가 존스에게서 지분을 매수하고 경영은 로빈슨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이 버려들었을 수익은 로빈슨의 수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20년 전과 22년 전에 그 사람이 각각 3만 달러씩 총 6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돈은 10년 전에 120만 달러 현재는 다시 그것의 6배인 720만 달러로 불어나 있을 테니 말이다. 20년 난직 기간 동안 총 1만 2천 퍼센트의 가치 상승이 일어난 것이다. 이건 순전히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과장된 수익일까? 절대 아니다. 어떤 산업 분야에서든 정말로 뛰어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들이 실제로 거둬들인 실적에 비하면 이 수익률 수치는 오히려 낮은 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때 책을 냈을 때는 휴레페커드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가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주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그런 회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주가 시작하고 어떻게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장을 하면서 퍼값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나 그거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10배, 10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수십 년 걸쳐 성장을 거듭해온 기업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지만 대다수 사람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흥미진진한 사실은 처음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출발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존스 판금회사 같은 경우처럼 현재 우량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대부분은 원래의 사업과 연관이 있고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분야를 찾아낸 후에야 비로소 성장을 향해 성큼 나아갈 수 있었다. 또 관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화학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부 사업 분야로 진출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지 계속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적인 성공 비결이라는 사실을 늦지 않게 깨달았다. 이제는 다소 기본적인 사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누군가가 10년 일찍 상황을 잘 판단한 덕에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4000%의 수익률을 거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10년이 지나긴 했지만 퍼 18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다음 600%의 수익률에 만족하는 것은 과연 투자자로서 현명한 행동일까 아닐까. 물론 답은 해당 종목의 리스크 수준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를 고민할 때는 모든 상황이 다 좋을 경우의 수익이 얼마나 많을지 보다는 관련된 리스크 수준에 대비한 수익이 얼마일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파이오니어의 경우 퍼가 대단히 낮았던 초기 시절에는 회사의 생존 여부조차 자신할 수 없었다. 이 회사의 성장에는 훌륭한 판단력 뿐만 아니라 행운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 아주 저가일 때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회사가 거의 막 부도가 날까 아닐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이 되고 생산이 뒷받침되는 2018년이나 2019년부터 갑자기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거죠. 이 외에도 언제 어떤 상황이든 발생할 수 있었을 테고 불행한 사건이 하나만 일어났어도 로빈슨의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이와 반대로 퍼 18에 주식을 공모했던 시점에서의 파이오니어는 미래의 성장을 가로막을 만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훨씬 줄어 있었다. 심지어는 경쟁사가 더 우수한 금속이나 학금을 발견한다 해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즉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두는 600%의 수익률은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달성하는 4000%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10년 동안엔 어떻게 될까? 파이오니어의 주식은 현재 퍼 36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우량 주식으로서의 특성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모두 갖고 있다. 이 상태라면 정상적인 해에는 퍼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파이오니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혹시 어리석은 투자인 게 아닐까? 지금부터 파이오니어의 진정한 가치 상승은 오직 순이익 증가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 순이익과 퍼가 동반 상승할 때와는 달리 워닝파워 하나만 상승하는 것은 결코 주가의 과거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이제 성장을 많이 했고 퍼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간 매수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설명했기에 재차 반복할 생각은 아니지만 다시금 짓고 넘어가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다. 훌륭한 경영진이 주주에게 해주는 보상은 한두 가지가 아닌 두 가지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이 현재의 파이오니어처럼 기간 매수 상한선에 다다를 때까지 퍼가 산발적이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대단히 귀중한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흔히 강가한다. 하지만 투자 수익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앞에서 나는 이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유능한 경영진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보상도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손익을 뛰어넘어 1주당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 다시 말해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주당 순이익을 수십 년에 걸쳐 시장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준다는 사실이다. 파이오니어가 순이익을 36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될 합당한 자격이 있다면 이는 이 회사가 훌륭한 경영진이 존재하고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섰으니 앞으로 10년 동안 3배의 순이익 성장 혹은 지난 10년간 비슷한 성장률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차후 10년간 파이오니어의 가치가 3배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됨과 동시에 과거보다는 성장률 전망이 낮지만 그 대신 리스크는 과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종목의 투자 매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과거엔 가치 성장 전망치가 6배이긴 했으나 리스크 역시 높았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내가 제시한 파이오니어의 성장 가능성을 자기 나름의 총괄적인 원칙으로 파악 정확히 평가한 뒤 파이오니어가 20년 전이나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종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투자자가 투입할 수 있는 총자원의 규모다. 투자자의 가용 자금이 몇천 달러에 불과하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면 그런 현실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그 돈을 혹시 모를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인플레이션 방어용 비상금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퍼 36인 파이오니어 주식처럼 기관이 선호하는 저 리스크의 우량주에만 투자해야 할 테고 말이다. 다른 하나는 혹시 모를 재무적 위험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다른 자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므로 그 몇천 달러는 기본적으로 잉여장음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에 더해 만약 이 투자자가 점기까지 하다면 향후의 전망이 좋고 경영진까지 뛰어난 기업을 찾아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만약 유능한 경영진이 순이익을 크게 증가시켰고 금융계가 그들의 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퍼에도 극적인 변화가 발생해 주가가 몇 배로 뛴다면 투자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매우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자산을 갖고 있어 비교적 큰 금액의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라면 선택지도 훨씬 단순하다. 이런 경우 운을 바라다가는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그가 투자할 대상들은 대개 10년 전의 파이오니어와 비슷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의 파이오니어와 비슷한 종목들을 혼합하는 쪽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재산 상태에 따라 그리고 부를 얼마나 늘리고 싶은지에 따라 지금 가진 자산의 일부를 초창기 파이오니어와 비슷한 종목에 묶어두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개인의 투자 전략이 어떻든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 및 개인적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투자 결정도 보다 현명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퍼의 변화는 주당 순이익의 변화 못지않게 주식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 사실을 간과한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현재 투자를 고려 중인 종목의 전망을 평가하거나 그 종목이 자신의 투자 니즈에 들어맞는지를 알아볼 때 훨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는 투자자금이 작으면 초창기 파이오니어에 투자를 해도 되고 만약 자금이 크고 돈을 많이 뻥튀기 할 필요가 없다면 좀 더 안정적인 상태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처음 이 말을 꺼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월스트리트의 증권사들이 전형적으로 작성하는 종목 추천 보고서에는 매수를 추천하는 여러 이유가 적혀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언급한 분석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드물다. 이 회사 경영진은 회사를 성장기업으로 발전시킬 역량이 충분함을 입증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종목은 기간 인정이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이 종목의 퍼에는 금융계가 경영진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와 같은 식의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거의 없는 듯하다. 즉 저자는 뛰어난 경영진이 기업을 성장기업으로 발전시킬 역량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기간의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주식을 매수하는 데 큰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값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순이익의 대폭적인 성장은 증시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퍼를 크게 높일 것이고 올라간 주가는 순이익 성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퍼가 낮은 회사라 해도 이것을 높이 끌어올려줄 경영진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체로 투자의 금맥이 아닌 투자의 함정이 되어버린다. 경영진의 우수한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주식을 평가할 때의 중요 기준 중 90%를 차지하는 것은 경영진의 능력 9%는 업종, 1%는 기타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 말이 이번 장에서 내가 이야기하려는 문제의 핵심 즉 최고의 주식 가치 상승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라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진이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세 번째는 언제 사야 하나? 네 번째는 언제 팔아야 하나? 다섯 번째는 몇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여섯 번째는 얼마의 자금을 어느 주기로 사야 하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러 책에서 제공하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데 왜 따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장기 투자냐? 모멘텀 투자냐? 단기 매매냐? 아홉 번째는 주식 투자 시 고려사항? 이렇게 질문을 정해놓고 책에서 이 질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필리피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성공적인 주식 투자도 마지막 분석은 결국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지고 이 세 개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첫째는 미래의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이 상승할 듯한 주식을 한두 종목 이상 고르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종목의 적절한 매수 시기를 파악하는 것. 세 번째는 혹시라도 팔아야 한다면 적절한 매도 시기를 파악하는 것. 이게 주식 투자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뽑은 것은 아홉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경영진이 있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주에 대한 책임을 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뛰어난 마케팅 능력이 있어서 큰 매출 성장과 더불어 이익 증대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기업인데요. 그거는 첫째는 주식이 어닝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닝 파워의 미래 방향에 대한 투자계의 컨센서스가 아주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대한 종목은 연구 개발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경기의 일시적 붙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매년 주당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진에겐 주당 순이익을 계속 성장시키겠다는 또 같은 원칙을 이어갈 젊은 후계 경영자들을 육성해 순이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중구난방이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이익이 꾸준히 상승 중이거나 그럴만한 조짐이 보이는 중규모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업의 공통 특징은 1. 경영진의 능력이 뛰어나고 2. 성장할 만한 특징을 갖추었으며 3. 동종업계의 경쟁사들보다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4. 기간 투자자의 눈길을 끌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평균보다 순이익 성장률이 빨라서 기간이 매수 가능한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산업에서 기술적 선두를 확보 및 유지하는 기업. 일곱 번째는 경영진의 능력이나 회사 제품 라인의 성장 잠재력 등과 같은 직접적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은 현명한 주식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경영진의 능력과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다시 반복하자면 매출 증가와 신제품 도입 그리고 그 결과로 기대되는 이익의 증가 그리고 주당 순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다. 즉 매출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순이익의 증가가 꼭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아홉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진의 능력 90%, 9%는 업종, 1%는 기타 요소. 이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이런 것을 만족하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매수 시기에 대해서도 책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장치산업 같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은 대대적인 약세장이 진행되어 거의 모든 주식이 화려한 빛을 잃어버리는 시기에 우량주들은 장기적 가치 상승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인 투자 종목이 된다. 특히나 경기침체나 불황인 경우에 좋은 종목이 저가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때가 가장 매수 적절한 시기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인 고비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시장의 하락이 아주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는 시점 또는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 이때가 매수할 좋은 시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성장주 즉 요새로 말하면 고성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제품의 예상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회사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혹은 경쟁자의 갑작스러운 도향으로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할 때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언제 매수하느냐와 관련된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고 아무 때나 사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서도 봤지만 18배 정도의 펄을 받는 즉 40배가 넘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뽑아낸 종목 선정을 언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의 적절한 매수 시점은 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매도 시점은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거의 20년, 30년 그 종목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순간까지는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필리피셔의 최고의 투자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특이하게 제가 약간 책 내용을 정리한 것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이 뒷부분에 요약해드린 부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